교통카드 업체 티머니가 우위 신설 경전철을 시작으로 태그리스 결제 서비스를 공식 오픈했습니다. 태그리스 결제는 모바일 센서 장치와 저전력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스마트폰에 태그리스 결제 기능이 탑재된 모바일 티머니 앱만 있으면 자동 결제가 가능합니다. 지하철 게이트에서 블루투스 통신으로 고객의 모바일 티머니 정모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됩니다. 이를 통해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보문역을 제외한 우위 신설 경전철 전 구간에 비접촉식 게이트가 설치돼 이용할 수 있으며, 태그리스 결제기가 설치되지 않은 역이나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도 가능합니다.